무너뜨리면 어떡해, 형. 빨리 빨리 파고, 지금. 아니, 물 나오는 데를 파야지. 왜 따로 계속 파는 거야. 구멍, 구멍. 빨리 해, 말 하지 마. 말 하지 마. 말 하지 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파니까. 이거 더 흙을 무너뜨리니까 여기 다 들어오잖아.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거. 아연이는 제일 아끼는 삽인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죠? 미안합니다, 이제. 말 한 마리도 안 하셨어요. 몸들 바를 모르겠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 그. 아니, 그.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해 보려다가. 아, 이게 삽이 부러질 줄은. 아, 엄청 많이 팠네. 아, 삽 하나 또 어디 갔어. 아, 삽 하나 딱 있었으면 지금 같이 파는 얼마나 좋아. 아, 식이 날라갈 줄이야. 아, 여기, 여기를. 어, 왜 그래, 왜 왜 왜 왜. 왜 그래. 어, 왜 왜 왜. 여기, 여기를. 어, 왜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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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 아니 저기만 왜 빠져있는굴. 몰라요. 나 이제 늦었어. 잡아. 오지마. 형 들어 놨자. 여기 끝까지 질렸어요. 하하 씨가 뭔가 좀 해낼 것 같은데. 네. 너까지 보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어. 야,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야,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이뻤지? 야, 빨리 갔다 올게 형. 이거 사봐라, 빨리 가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갔다, 빨리. 야! 야, 이걸로 코에 근처를 댕기면 안 댕기면. 그럼 하나도 돼. 하나만씩 부러진 거 말고 이렇게. 그냥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섬에서 이제는 그냥 마무리하고. 됐어, 됐어, 됐어. 아, 불 지폈어요. 야, 이거 밥 올려요, 야. 됐어. 밥에. 그냥 냄비 올려놔도 되네, 이 느낌이야. 됐어, 붙었어, 붙었어. 아, 큰일 났어.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좋아, 좋아, 좋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어떡해.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거 봐. 야, 저 맨손으로 갔어. 너무 불이 있다. 오, 나 저거 쏟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걸 지켰네, 그래. 와, 지켰어. 자, 빨리 가. 올려놔 봐, 잠깐 끼워. 오우 씨. 그래, 그리고 넣으면 되잖아.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밥 되는 거야. 저기 해야 돼, 이제 저기도. 약간 옆으로 올려놔야 되는 거야, 밥? 그렇지? 뜸 들을 때 약간 옆으로 빼야 되는데. 끓였어? 아직 끓지도 않은 것 같은데. 소리 나서 끄는 거.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와, 그냥 뭐. 어? 뭐야, 왜? 생살 아니야? 아, 밥, 쌀, 쌀. 뭐를 이렇게 안 했냐? 야, 있어. 뭐를 이렇게 안 했냐? 야, 있어. 아니, 밥 누구야? 밥 누구야? 밥 누군지만 얘기해, 나 지금. 많이, 많이. 야, 이거 생살 이게. 삐 소리 쳤나 보네. 야, 자연이 삐 소리 쳤나 보네. 내가, 내가 나이 50이라 이거 다 먹기 처음이야. 자연히 웬만하면 이거 안 하는데.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한 빨리 한번. 야, 이 XXXXXXX이 이렇게. 야, 이 XXXX이 이렇게. 아, 예, XXXX이. 이게 무슨 반이야. 야, 이건 저기 저... 죽도 안 돼. 이게 뭐야? 소금 구는 거야, 뭐야? 바닥은 다 타지, 이게. 바닥은 다 타고. 아니, 밥이 없어서. 아니, 형. 이거 양배장에다 보. 이거 양배장에다 보. 닭 줄어든 닭 줄어든 닭 줄어든 밥 어떡하지 진짜? 아니 제가 해봤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 와봤어요 저도 모르잖아요 그럼 냄비에다 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물을 많이 잡은 게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닭이나 줘 버리라고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좀 굉장히 기분이 좀 서운했어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어 밥 먹어